안녕하세요. 리리커의 김신일입니다. 한양대학교 성악과 정시 입시곡이 발표됐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희 리리커 사이트의 음대 입시 정보를 보시면 맨 처음에 음악대학 목록을 전부 다 링크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를 클릭하시면 한양대학교의 홈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꼭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구석에 2020년 예체능 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성악과는 12페이지가 되겠네요. 보시면은 이제 성악과는 전부 이번에는 정시로 뽑게 되는데요. 정시는 26명, 남자 13명, 여자 13명 이렇게 해서 26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군음악대학에서 성악과 지원자격 이런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1단계 1차에서 3배수를 뽑는데 실기 100% 2단계에서는 실기 80% 수능 20% 이니까 수능의 비중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탈리아어 혹은 독일어로 되어 있는 가곡이나 오페라 아리아 중 한국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보신 것과 같이 3배수로 뽑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 13명이니까 39명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추린다는 얘기죠. 2차에는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 가곡이나 오페라 아리아 가곡을 불러도 되고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일어로 되어 있는 가곡이나 오페라 아리아 지금 보시면은 이탈리아 독일어 이렇게 두 곡을 부른다는 얘기죠. 배점은 45점씩 9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차에 한국에서 조금 실수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45점 밖에 안 되니까 다른 한 곡으로 만회를 하면 되니까 너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소신껏 부르고 나오면 되겠고요. 콩코네가 추가가 됐는데요. 콩코네가 다른 데는 보통 20번에서 40번인데 한양대는 41번에서 50번 그러니까 10곡 중에서 한 곡을 뽑는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 안 했는데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뭐 예종이나 서울대, 경희대 이런 데는 보통 20번에서 40번 이렇게 되는데요. 한 대는 41번에서 50번 중에서 한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아리아 및 가곡은 원어로 불러야 한다. 전조는 가곡만 가능하다. 아리아는 조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에 나오는 무슨 고음이나 저음이 좀 어려운 분들은 웬만하면 아리아 보다는 가곡을 전조해서 자기가 부르기 편한 그리고 혹은 안전하게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훨씬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리아 분할 편집은 불가하며 레치타티보는 생략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리아를 여러분들이 부르다 보면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레치타티보가 있는데 레치타티보는 무조건 생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부분만 부르되 여러분들이 중간에 혹은 아리아 부분이 앞부분이 너무 늘어진다. 재미없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부르겠다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세 번째 보면 노래의 처음이나 중간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1분 30초 정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로 여러분들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부터 잘라 부르는 건 괜찮지만 앞에 부분 조금 부르고 또 뒤에 부분 고음 나오는 부분을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반주자는 본인이 대동하여 기본이고요. 여기 또 특이사항은 1단계와 2단계 곡은 중복 가능하다. 1단계에서 부르는 노래 2단계에서 불러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총 3곡이 아니라 2곡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놨네요. 미리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가 1월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시 가군의 한양대학교의 정시 곡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